안녕하세요. 만어통 수능수학강의 우수족입니다. 지금 풀어볼 문제는 2014학년도 수능예비시행 A형 23번 문제라고 같이 풀어봅시다. 그래서 첫째 항이 마이너스 6이래요. 첫째 항. 공차가 이래요. 그 등차수열에. 뭐야 너무 쉽네요. 첫째 항 다 알려줬고 공차도 다 알려줬잖아요.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30이 됐을 때 N의 값을 구하라고 돼있네요. 그러니까 이게 엄청 쉬웠던 문제네요. 그래서 얘는요. 그냥 바로 가보자고요. 일단 첫번째 항이 얼마예요? 첫번째 항이 마이너스 6이죠. 그리고 공차가 2 이렇게 돼있네. 자 그럼 일반항은 뭐가 되겠어요? A에 N은. 공차가 2니까 2N 바로 쓰라고. 1 대입해서 마이너스 6때 4가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되겠죠. 그래서 일반항은 2N 마이너스 8이구나. 바로 찾아올 수가 있겠네. 자 근데요. 합이 30이 나와야 된대요. 합이 30. 그래서 풀이법이 두 가지가 있어 등차수열에 합구하는 공식으로 가셔도 되고요. 아니면 그냥 끝한 킬러 공식으로 가셔도 돼요. 왜? N번째 찾았잖아요. 그래서 등차수열에 합구하는 공식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? 등차수열에 합구하는 공식 진짜 잘 안 쓰잖아요. 그러니까 오랜만에 한번 해봅시다. 자 등차수열에 합구하는 공식의 SN은 2분에 N2A1 플러스 N 마이너스 1D 이거였죠? 진짜 안 쓰긴 해요. 왜냐하면 뒤에 가서 시그마도 배우고 끝한 킬러 공식으로 웬만한 거는 커버를 할 수가 있으니까. 그래갖고 오랜만에 한번 등차수를 합구하는 공식으로 해봅시다. 자 2분에 N 짠짠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2 플러스 N 마이너스 1D D가 2네요. 2 2 2 N 마이너스 2 이런식 되겠네요. 자 그래서 얘를 깔끔하게 만들면 2분에 N 짠 2 N 마이너스 14 이렇게 될 거고. 한 번만 더 정리하면 N N 마이너스 7까지도 만들 수가 있겠네요. 자 얘가요.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 돼 있냐면 지금 30이 나와야 된다라고 돼 있죠? 30. 그래서 얘 전개해서 푸니깐요. N 제곱 마이너스 7 N 마이너스 30은 0이 되는 거고 인수분이 하니까 N 마이너스 10 N 플러스 3 0 그럼 N은 뭐가 되는 거야? N은 10 또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건데 지금 우리 수혈 문제 푸는 거니까 음수는 될 수가 없겠네요. 따라서 N은 얼마예요? N은 10 이렇게 되겠지. 그래서 얘는 등차수혈을 합구하는 공식으로 한번 풀어본 거고 끝한 킬러 공식을 좀 잘 쓸 수 있으면 좋아요. 그럼 끝한 킬러 공식으로 가면 2분에 N 곱하기 첫 항이랑 끝항 더하니까 2 N 마이너스 14 이렇게 나오겠네요. 지금 이 과정에 한 번에 나왔죠? 끝한 킬러 공식 쓰니까 여기까지 부분을 다 계산을 때려줬다고 끝한 킬러 공식 한 번에 가니까 그래서 끝한 킬러 공식도 여러분들이 좀 잘 쓸 수 있으면 엄청 편하니까 많이 한번 써보세요. 끝한 킬러 공식. 정답은 얼마? N은 10 나오겠네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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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